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대수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전직 장군들, 전국 장군들 450여 명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2019년도 1월에 모임을 결성을 했고 그동안 많은 생명서를 내면서 대한민국 체제가 위험하고 넘어지고 파괴되고 있는 것을 전직 군인으로서 또는 군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핵심 보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9.19 남북합의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치고 있다는 많은 지적들이 왔는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직접 행동으로 하면서 사무실도 갖고 있고 서명서를 발표하고 각계에서 지금 우리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또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글과 또 성명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문재인이가 5월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을 하려고 미국에 가게 됩니다. 5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하라. 문재인에게 약속하라고 하면서 4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이 4가지를 내걸은 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비구비 마다 아주 위험할 때마다 성명서를 냈던 예비역장성들. 이번에도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때 이 4가지만은 반드시 지켜라 하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5월 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향후 국제적 좌표와 국운이 결정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 점하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강국히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동맹의 역주행 행보를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미국과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조속히 복원할 것을 진실되게 약속하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진정한 동반자인 미국을 버리고 북한 혹은 중국편에 서려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요. 꽃방석을 버리고 가시방석을 선택하는 일과 같아. 둘째 문재인 정부는 설익은 사회주의 사상에 함몰되어 기아, 빈곤, 인권유림과 박탈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양산 등으로 문명시대를 역주행하는 시대착오적 북한 공산집단과의 동거망상을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향할 것을 약속하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념이고 또 미국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 땅에 식목하고 공동으로 성장시켜온 이념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직시한 바탕 위에서 가짜 평화 선전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와 북한의 비혁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미국과 공조할 것을 약속하라. 북한의 위장평화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은 지난 4년으로 족함을 넘어서서 지나쳤다. 지구촌 역사에서 공산주의 국가 혹은 불량국가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비혁화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공산화 술책인 민족공조깃발을 내리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한미공조깃발을 당당하게 올릴 것을 약속하라. 한미동맹은 좋다고 함께 춤추고 싫다고 헤어지고 하는 정권 차원의 주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숙명적인 주제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일동. 이상은 대수장이 5월 21일 날 문재인이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대수장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크게 4가지로 문재인이 당부하고 지킬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조속히 복권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또한 시계착오적인 북한 공산집단과의 동거 망상을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할 것을 약속하라.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전통우방이고 우리가 전쟁 났을 때는 피를 흘려서 도와줬던 세력이고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할 때는 산업화 과정에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주고 또 자를 수 있도록 물을 준 세력들, 나라들.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슨 사대한다가 아니라 그만큼 대한민국이 아주 전쟁의 제때미에서 또 해방 후에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민주주의 체제로 클 수 있도록 산업화 성공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것이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고 미국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의 일체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생존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친미 또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미국을 하나 둘씩 선을 자르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점 북한 또는 중국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잘 드러난 상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수장이 미국과의 정통적인 우방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시대착오적인 동거 망설을 저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평화선전 선동을 중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미국과 공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하겠다고 전 세계를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그런 이벤트를 벌였지만 하나도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북한에게 시간을 많이 줘서 북한의 핵이 더 고도화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핵화를 반드시 실천하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 공산화 출책인 민족공조깃발을 내리고 진정으로 한미공조깃발을 당당하게 올려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북한을 흡수해서 북한 주민들, 인민들을 거의 다 해방시키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함께 공정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한미공조지, 민족공조라는 것은 그게 거꾸로 말하면 공산주의와 공조하는 거고 김정은과 공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을 그야말로 고통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는 공조다. 그러니까 말은 정말 민족공조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좋지만 실정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 민족을 압수제하고 통제하고 탄납하는 것이다. 한미공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국이라는 스탠다드가 전 세계의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고 그만큼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5월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계성을 다시 분명히 밝히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야 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SK, 삼성 등 많은 바이오 관련된 기업 대표들을 모시고 가서 이번에 백신에 대해서 국내 생산하는 것도 협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한국에서 아주 필요불가하게 한 없어서는 안 된 나라임을 틀림없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공공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할 때 챙기고 또 그렇지 않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가야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수장의 성명서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